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북한을 향해 날려보냈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의 노래와 우리나라 드라마가 담겨있는 USB 5천 개도 들어있었는데요. 대북 전단을 날리면 100배로 갚겠다는 북한의 엄포가 있었던 만큼 남북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커다란 풍선 한가득 바람을 주입시킵니다. 풍선 아래 매달린 포스터에는 인민의 원수라는 표현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는 모습입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어제 새벽 0시에서 1시 사이 전단 20만 장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쪽으로 날아간 대형 풍선 10개에는 트로트 곡 등이 담긴 USB 5천 개를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중단되며 잠시 멈춰있던 풍선 전쟁에 또다시 불이 붙은 것입니다. 앞서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이 무엇이고 오물 풍선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유치찬란한 노름을 당장 끝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맞대응 조치가 예상되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목입니다. MBN 뉴스 강재목입니다.